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1년도 제1회 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 입니다 자 과목은 전력공학이고 전력공학 20문제 1번부터 차례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수력발전 관련된 문제죠 자 요 그림 보세요 한번 요 그림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문제가 수력지점에서 최대 사용수량 5C로 5하고 C니까 지금 사용한 유량을 5하고 C니까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지금 문제 뜻이 수력발전소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죠 이만큼의 유량을 1년 동안에 쓴다는 얘기에요 5하고 C 그죠 이만큼의 유량을 다시 사용하고 있겠죠 자 우리가 수력발전소에서 출력은 P는 9.8 QH의 이타 단위는 킬로와트 자 그럼 요 출력식에서 이 Q가 뭐죠 이게 수력발전소 사용하는 유량이야 유량 단위는 메타삼슨퍼 세크 1초당 몇 메타삼슨의 만큼의 물을 쓰느냐 지금 문제 뜻이 최대 사용수량 5C로 이만큼을 쓴다는 얘기에요 이만큼의 물의 유량을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항상 이 수력발전소는 물을 갖다가 이 5하고 C만큼 해당되는 물만큼을 계속 공급해줘야 돼 근데 보니까 유한국선 보니까 유한국선 보니까 처음에는요 처음엔 비가 많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유량보다는 훨씬 더 비가 많이 온 거죠 그랬다가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더니 그죠 이 뒷점에서부터는 비가 온 양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유량보다는 더 많은 비가 내릴 테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죠 이 뒷점 위에서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유량이 지금 이 흰 부분에 이만큼의 양이 필요한데 비가 온 양은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만큼의 물이 부족하겠죠 그럼 이만큼 물이 부족한 것을 어디서 보충해 주겠어요 이게 수력발전소에서 저수지에서 저수지에서 저장된 물을 저장된 물을 갖다가 이거 갖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력발전소에서 저수지가 있는 이유가 비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비가 오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비가 많이 올 때 저수지에서 물을 저장했다가 즉 이때 이때 물을 저장했다가 이제 비가 적게 올 때는요 그 저장된 물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겠어요 1년간 계속 발전하는데 필요한 저수지 용량은 이만큼의 저수지 용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만큼 따라서 답은 뭐예요 면적 D, E, B의 면적을 말하는 거죠 정답은 3번에 면적 D, E, B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는 문제에 주어진 이 유황곡선, 이 유황곡선의 뜻, 의미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제가 수업시간에 상당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문제 잘 나오니까 보기전개 동작특성 자 보기전개 동작특성 자 세로축이 동작시간이고 그 다음에 가로축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전류야 그죠? 따라서 어느 일정한 동작전류 이상 됐을 때 I0가 하는 동작전류 이상 됐을 때 즉시동작하는 개전기 바로 곧바로 동작하는 개전기가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순환시개전기 순환시개전기 또는 순시개전기 자 그 다음에 동작전류 이상 됐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동작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동작하는 개전기 이런 특성을 갖는 게 있죠 자 이게 뭐죠? 이게 정환시개전기 동작시간을 다 정했다 해서 정환시개전기 그 다음에 또 이런 특성을 갖는 것도 있죠 전류가 작을 때는 동작전류가 짧을 때는 동작시개 늦었다가 동작전류가 클 때는요 동작시간이 빨라지는 이런 반비례 특성을 갖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세 번째가 반환시개전기 따라서 지금 대표적인 보호개전기의 동작 특성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즉시동작하는 순환시개전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하는 정환시개전기 동작시간과 동작절과 반비례 특성을 갖는 반환시개전기 이게 기본이야 따라서 문제 2번은요 고장전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고장전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작시간이 짧게 되는 것 점점 짧게 되는 것 뭐죠? 반환시개전기죠 따라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은 반환시개전기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했던 반환시개전기하고 아까 했던 정환시개전기하고 두 가지의 동작성을 갖는 개전기가 있죠 그게 뭐죠? 어느 정도 시간 전까지는 반환시개전기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정환시개전기가 바뀌는 것 얘가 뭐죠? 바로 반환시하고 정환시가 합성한 것 얘가 반환시성 정환시개전기 반환시 정환시개전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이런 2번 문제 풀 때 보호개전기를 갖다가 1번 이거를 물어봤는지 정환시개전기를 갖다가 반환시성을 물어봤는지 반환시 정환시 특성을 갖다가 물어봤는지 그것만 좀 뒤 정확하게 구분하면 돼요 따라서 문제 2번은 문제 내용 자체가 반환시개전기 동작성을 물어본 거죠 자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접지봉으로 탑각의 접지장을 희망하는 접지장 값이 줄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자 우리가 매설지선 가공지선이 있어요 그죠? 송전철탑을 보면 송전철탑 보면 자 여기 철탑암에 우리가 송전설로가 있죠 그죠? 얘가 송전선이야 이 송전선을 갖다가 낙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맨 철탑 꼭대기에 설치는 게 뭐죠? 얘가 바로 가공지선이죠 가공지선 그러면 직경래가 딱 가공지선에 맞는다면 전력선에 맞는 거죠 그래서 전력선을 보호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접지해줘야 돼 근데 접지하는데 우리가 접지저항이라는 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 접지저항을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기다가 매설지선을 설치하자 매설지선을 설치해서 대지하고 땅하고 어떤 도체하고 닿는 면적을 크게 해서 저항값을 줄여버리는 거죠 R은 로우의 A분의 L 즉 이렇게 매설지선을 설치하면 단면적이 커지니까 그죠? 땅하고 닿는 그 도체의 면적이 커지니까 합성저항값은 작아지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저항이 작아지면 그만큼 직경래가 방전이 더 쉽게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매설지선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송전설로 해서 역섬박사고 방지 그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잖아요 정답은 2번의 매설지선 매설지선 3번의 공폭사고 방만으로 이렇게 그리고 장비의 드라마